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가 설명하는게 더 네 작품 설명 49번 수리수리 마수리 팀 작품 좀 설명 부탁해요 저희 팀이 만든 인사미와 마수리는 우리 마을을 우리 마을에 관광기를 을 늘리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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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인사미는 인사미는 뭐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이거를 보고서 설명을 해 이거 자꾸 신경쓰지 천천히 이거 자꾸 신경쓰니까 제가 대본에 너가 맞게 신었어요 이것만 그냥 보고서 설명을 해 위에서 머리들까지 자연스럽게 괜찮아 인사미는 인사미는 머리에 달려있는 최악물 전지로 움직이는데 발이 없어서 날개로 날아다닙니다 드론 날개로 날아다닙니다 인사미는 매일 인사미는 매일 인사미는 서로 들고 다닙니다 진짜요 또 진짜 인사미 마수리는 이거 LED 그리고 그리고 이 이 이 판은 LED LED 판이라서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사투리나 원래 말로 바뀝니다 또 마수리는 또 마수리는 군산에 군산에 한 곳에 위치해 있는 저희 집이 저희 집이 있는 마수리 마수리 이름을 따서 만든 만든 곳입니다 마수리는 마수리는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바람을 받으면 바람을 받으면 트로펠러가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낼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마수리는 조종을 할 수 있어 조종기로 미세먼지나 오염이 심각한 곳을 찾아가 직접 공기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무인 공기청정기 자동차라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총 두가지를 했습니다. 첫번째 것은 집에서부터 공기를 해왔던 첫번째 주제에 대한 우리 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물을 생각해 왔던 거구요. 이거는 이곳에 와서 오전에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생각해놓은 내가 이제 환경, 고향을 줄일 수 있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금산에서 오신대요. 금산에서 오신대요. 굉장히 훌륭한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